남가주의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이 90도를 훌쩍 넘고, 벨리와 인랜드 지역은 100도 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더위는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더 올라 90도에서 100도에 달하는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내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은 최고 기온 94도, 글랜데일 지역 99도, 버뱅크 지역 102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북쪽 샌퍼난도 벨리 지역도 100도를 훌쩍 넘는 기온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며, 우드랜드 힐스는 낮 최고 기온이 105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의 LA 동부 인랜드 지역 역시 90도대 후반에서 100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현재 LA와 밸리,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